5,600만 원짜리 그 원적에선 그 기계가 있거든요. 어? 병원에만 판매하는 건데? 여기 미용실에도 있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주사약물요법. 왜 이제 레이저 시술은 탈모치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어떠한 과정과 결과를 초래하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그렇죠. 혈액순환 개선시키는 효과 하나. 또 한 가지는 세포를 좀 자극을 줘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특정한 파장의 빛을 쏘아주면 우리 두피나 우리 피부도 좀 혈색이 좋아지거나 피부가 조금 좋아지긴 해요. 근데 그것이 막 눈에 뜰 만큼 좋아지는 것은 아니고요. 조금 좋아져요. 조금. 헬륨 네온 레이저라고 한 150만 원 했거든요. 그래서 병원에만 그냥 서비스로 10분씩 다 해줬어요. 근데 이 레이저 기계 회사에서 이거 팔아서 돈이 안 되죠. 비싼 걸 팔겠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나오는 건 뭐 한 5천만 원, 7천만 원 이렇게 해요. 굉장히 비싼. 네. 그래서 두피관리나 아까 말한 PRP, 메조, 엑소좀 할 때 같이 세트로 상품 구성을 해서 레이저 칠을 하죠. 그래서 한 10분 정도 쏘아주고 가요. 근데 이게 실제로 하면 저는 효과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분은 되게 좋아요. 이게 붉은 빛이 쫙 내려오면 뭔가 하늘에서 내 두피에 축복을 내려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분은 되게 좋아요. 레이저 회사들이 광고를 많이 해줘요. 그러니까 신문이나 언론에 이런 레이저가 있다는 걸 그래서 소비자들이 병원에 가서 왜 안 사세요 해서 병원에 사게끔 만드는 이런 광고 기법을 쓰거든요. 개업하면서 기념으로 샀거든요. 왜냐면 환자들이 찾아요. 그래서 저거 어쩔 수 없죠. 구입했어요. 아 좀 DC 해가지고 5500인가 수술하고 나서 다음날 머리 다 감고 드라이로 말리면 잘 안 마르잖아요. 맞아요. 그때 이걸 딱 떼고 15분 딱 틀어주면 머리가 잘 말라요. 네? 잘 마른다고요? 그런 면에서는 이 레이저가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드라이기 대용으로 좀 써요. 저희가 쓰고 환자들이 그걸 되게 좋아해요. 5분만 더 하고 싶다. 아 10분되라고 하면 되게 좋아해요. 아 진짜요? 사실 쓰면 효과는 있죠. 왜냐면 혈액순환을 개선시키고 세포 분열을 촉진시키고 맞아요. 근데 그것이 어느 정도냐. 1부터 10이면 불행해도 11은 아니고요. 1, 2다. 이래 보시는 거예요. 근데 1, 2 정도 좋게 만들려면 얼마든지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그 스탠드 있죠. 집에 있는 거. 책 볼 때 쓰는 거. LED 스탠드. 그거 해도 돼요. LED는 잘 아시다시피 열이 나지 않으니까 두피에 써도 사람들이 좀 편하게 받아들이죠. 한 3만원 정도 샀는데 원적에선 빨간불 나오는 램프 있죠. 그게 사실 더 좋아요. 5,600만원짜리 원적에선 기계가 있거든요. 어? 병원에만 판매하는 건데? 신개념 원적에선 드라이기. 이것도 그럼 탈모치 치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것도 지금 되는 거예요? 드라이기 아닙니까? 드라이기죠. 그리고 이거 빼면은 근데... 빨간불 나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빨간불 나와. 아, 그렇죠. DC예요. 5,500인 거. 2만원이요? 2만원? 이거 쓰세요, 이거. 이거 똑같은 거예요. 골고루 하시면 돼요, 골고루 이렇게. 빨간불빛이 세포 재생을 많이 촉진시켜줘요. 그 원리예요. 별 원리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남성 탈모와 여성 탈모의 가장 큰 차이점과 그리고 이 탈모를 치료하는 방법이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완전 다르죠. 모발이식에서도 완전 달라.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 이거 한번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남자는 대부분의 경우가 앞부터 이렇게 불도저로 밀려서 올라갑니다. 탈모약 먹으면 몸춤할 수 있고요. 올라간 부분 보기 싫으면 이식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자는 대머리 잘 없던데 많아요. 잘 가리고 다니시는 거지 확률은 똑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 탈모에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알려드릴게요. 1번 헤어라인은 무너지지 않아요. 그대로 있어요. 2번 가르마를 중심으로 오랜 시간 동안 서서히 얇아져요. 그래서 두피가 비추어 보이는 게 짜증나는 거예요. 세 번째 특징은 모발이식에 쓸 뒷머리가 얇아요. 이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어요. 이게 남녀의 차이점. 남성 유전 탈모자와 여성 유전 탈모자가 있을 때 앞 헤어라인에 있는 모낭에 그 모발을 갉아먹는 효소 있죠. 남성은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여성은 앞 헤어라인은 조직 검사해 보니까 거의 없어요. 많이 없어요. 그래서 앞머리는 잘 찍혀지는데 하필이면 이 효소가 가르마 중심으로 여기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행히 양은 많지 않아요. 여자는 먹을 수는 약이 없어요. 잘 아시다시피 출산 임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먹을 수는 없어요. 모발이식은 자리가 비었을 때 그 빈자리에 손님을 앉혀주는 거예요. 다 앉아있어요. 자리가 다 있구나. 자리는 다 있어요. 빼빼 마른 애들이야. 그래도 앉힐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 새로 앉힐 손님이 건강하고 뚱뚱한 모발이면 심어주면 좀 좋아질 거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두부에 심을 머리카락이 얇아요. 그래서 얇은 머리 빼고 얇은 머리 심어봤자 그렇게 좋아지지 않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떤 치료를 하냐면 두피 관리나 메조나 레이저 이런 거 있죠. 절반 이하 정도에서 효과가 있고 그 효과의 정도도 좀 빈약하다. 이거는 이해를 하시고 시술을 받으셔야 합니다. 지금 추가적으로 기대해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술이나 수술이 또 있나요? 있어요. 결국에는 호르몬 치료인데 그런 호르몬 단계에서 이렇게 억압시키는 약물 개발이 지금은 가장 중요하고요. 그보다 더 원초적으로는 유전자 치료. 이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님 중에 탈모에 관련된 그 유전자를 갖고 있다면 미리 유전자로 치료를 해버리는 게 지금 의학계의 최종 목표죠. 그러면은 유전자 치료가 이제 활성화가 되려면 좀 시간이 필요할 텐데 우선은 그 전까지는 후에 발생하는 탈모는 지금 기술이 없다고 해도 될까요? 현재 지금 나온 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뉴스를 보면 사람들이 맨날 몇 개월 전에 쥐가 갑자기 털이 났다느니 지금 연구하고 있다느니 그래서 지금 탈모에 빛이 보인다 이런 문구를 많이 봤는데 헤드라인은 이런 거에는 아직까지 소식이 없는 건가요? 쥐가 털이 나게 하는 건 되게 쉬워요. 근데 사람은 되게 어려워요. 쥐는 털이 원래 많아요. 피부에 제가 이런 질문을 왜 드리냐면요. 요즘에 고객님들이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셨어요. 엄청 높아지셨어요.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세요. 제가 그동안에 모발 이식을 4회를 받으면서 긍정적인 면에 대한 부분은 영상으로 많이 풀었어요. 근데 부작용에 대한 건 한 번도 안 보다가 제가 최근에 한 번 풀었거든요. 이미 영상에서 다뤘지만 모발 이식을 받은 그 위치에 꼬불꼬불하게 자란다. 뭐 겨드랑이 털이나 음모 털처럼 그냥 병원 가면 당신 머리 심으면 꼬치 털이 자랄 거예요. 이래 말해주지 않는단 말이죠. 꼽슬머리가 오면 꼽슬레 자라겠죠. 이거는 환자들이 다 이해를 해요. 뭐가 문제냐. 더 세게 꼽슬이 난다는 것이 문제거든요. 어떤 분이 이렇게 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자기 뒷머리가 두꺼운 사람은 꼽슬하게 자랍니다. 두피가 두꺼우신 분이 있어요. 이런 분 곱슬하게 날 가능성이 좀 증가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상처 입었을 때 흉터가 조금 자란게 아니라 좀 불룩화에 자라시는 분이죠. 이분은 곱슬 직방입니다. 우리의 모발 이식이 사실은 모낭 이식이잖아요. 모낭은 오이처럼 길쭉하게 생긴 두피 속에 있는 공장입니다. 작은 공장. 이거를 심어주는 건데 젤리처럼 굉장히 말랑말랑해요. 그래서 우리가 바늘로 구멍을 뚫고 얘를 집어넣어 주는게 모낭 이식이거든요. 그러면 다시 상처를 회복하려고 하는 힘이 생겨요. 그러면서 오이 주변에 살이 쫙 차요. 흉살이 조금 차면 직모로 그냥 나요. 근데 흉살이 많이 생기는 피부를 갖고 있는 분들은 이 모낭 오이를 압착합니다. 그래서 그 모양대로 올라옵니다. 이거는 피부 타입이에요. 그래서 이런 곱슬머리인 분들은 볼륨 매직 같은 거 파마를 해서 또 집에서도 고데기 같은 거 준비하셔서 일단 3개월에 한 번씩은 계속 펴줘야 됩니다. 3년 딱 지나면 많이 좋아집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헤어스타일을 바꾸시면 됩니다. 요즘 그 아이비리그 거실에 가지고 그러니까 투블락인데 약간 짧게 해서 딱 세우는 거 이런 거 있죠? 짧게 깎으면 곱슬게 세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이 모발 이식을 할 때 밀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바라보는데 맞죠. 이거 한 번 알려주세요. 맞죠. 현재 모발 이식 기술로는 정상 모발 밀도를 100으로 보면 60까지밖에 못 만듭니다. 10가닥 심어야 되는데 5가닥 밖에는 이식이 안 돼요. 모낭이 아까 젤리처럼 길쭉한 오이처럼 생겼대 있잖아요. 힘이 없다 보니까 두피에 넣어질 때 식모기라는 바늘 안에 넣어야 되는데 모난 굵기가 요만하면 바늘 굵기는 훨씬 커요. 2배, 3배가 넘어요. 그리고 또 슬릿 알죠. 슬릿 메스로 찍고 핀셋으로 벌려서 집어넣는 거 그것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장비가 커요. 그래서 이 장비를 작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럼 생각하죠. 원장님 이게 바늘, 메스 작게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만들어봤죠. 우리들이 다. 문제는 뭐냐면 넣을 때 너무 바늘 작게 하니까 들어갈 때 모낭이 터지거나 찢어져요. 최대한 노력한 게 60% 밀도까지밖에 아직까지는 못 만듭니다. 50%는 모바리시카나 의사가 만들 수 있고요. 나머지 50%는 부족한 밀도로 멋있는 스타일 하는 거는 여러분들 단골 미용사와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송 보고 계신 전국의 미용사분들 정말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빈말 아니고 정말 존경합니다. 저희 의사들이 해내지 못한 부분을 여러분이 해주시고 있는 점에서 깊이 감사드리고요. 머리 심은 환자분들 찾아가면 좋은 스타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모발이식 받은 분들은 가운데로 몰리는 그리고 한쪽으로만 흘르는 형태가 많았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게 우리 의사들의 잘못입니다. 미의 영역이거든요. 여기서 언밸런스가 생기는 거예요. 이걸 학교에서 주장하신 적이 있어요. 한 10년 전에 왜냐하면 모발이식이 밀도가 낮은 수술이라고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 밀도 낮은 거를 가리기 위해서 한쪽으로 넘겼구나. 넘기면 가르마 쪽은 조금 비어 보이더라도 넘어가는 쪽은 가려지니까 이렇게 하자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평생 2대8 가르마만 하고 살아가라는 거냐 하고 싶은 헤어스타일은 다양하지 않습니까? 의사들이 비판의식이 없어요. 아 교수님이 그렇다면 스마시 그래서 제가 누굴 뽑았냐 미용사를 뽑았어요. 직원으로 그래서 내가 머리 심을 때 결을 네가 좀 알려달라. 헤어라인 디자인 할 때 내가 디자인이 틀렸는지 맞았는지 좀 말해달라 해서 그 직원이랑 1년 반 있으면서 바삭 배워버렸어요. 의사선생님께서 모양을 잡을 수가 있어요? 네. 쉬워요. 이거 진짜 몰랐다. 슬릿은 조금 잡기가 방향성을 잡기가 힘든데 식무기는 모나미 볼펜과 똑같이 생겼거든요. 상하 좌우 각도 조절이 다 가능해요. 넣는 각대대로 다 잡아 드릴 수 있어요. 또 측면 같은 경우에 누워 있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거 다 할 수 있어요. 가운데는 원래 사람이 앞으로 잘하니까 중립으로 갑니다. 이렇게 다섯 손가락 이 각도들을 심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들 모발이식 하실 때요. 중립 헤어라인으로 받으시는 거를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근데 이거 잘 안 해줘요. 왜요? 각 병원마다 자기들 틀이 있어요. 포맷이 있어요. 아 그러실 수 있으시겠다. 네 유연하게 대처를 안 해요. 와 이런 거 조금만 신경 써주면 환자 만족감 많이 좋아지거든요. 세 번째로 가장 예민하게 보는 모발이식의 생착률입니다. 생착률 인터넷이나 병원 상단 가보면 우리 병원의 생착률은 97%를 보장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는 어떠는지 말씀드릴게요. 85에서 90 이 사이가 평균으로 나오면 그 병원은 A급이라고 보통 평가합니다. 근데 어떤 분이 생착률이 좋고 낮은 게 대해서 알려 드릴게요. 나이 상관 없고요. 남녀도 사실 거의 상관 없고요. 복불복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머리 뒷머리 엄청 두꺼운 사람 있죠. 잘 안 살아요. 의외로. 아주 얇은 사람은 또 잘 안 살아요. 중간이 제일 잘 나와요. 이게 저도 생각해봤죠. 두꺼운 머리가 건강하니까 당연히 잘 살아야 되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모낭들은 다 살아있는 조직들이니까 다 뭘 먹으냐면 혈액을 먹고 영양분을 먹어야 돼요. 우리 뒤통수는 혈액과 영양 공급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앞머리는 혈액과 영양 공급이 낮습니다. 부족한 자원을 갈라먹어야 되는데 뚱뚱한 아이들이 빽빽하게 들어오면 서로 싸우기 마련이죠. 생착률이 다소 떨어집니다. 근데 아주 가는 거는 원래 힘이 없으니까 이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생착률이 100%가 될 수 없는 미완성의 수술이 모발해지기 때문에 본 수술과 약 1년 뒤에 경과 관찰 후에 85가 나왔다. 잘 나온 거예요. 그래도 15는 죽었잖아요. 특히 젊은 분이다. 비어 보일 거잖아요. 그럼 15% 죽은 자리에 보강을 20대, 30대 특히 헤어라인 M자 내리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꼭 하십시오. 그래서 본 수술과 보강 수술 1세트라는 거. 근데 병원에서 이걸 말을 잘 안 해줘요. 맞아요. 맞아요. 왜냐면 수술을 두 번 해야 됩니다. 환자 부담돼서 하겠냐고. 보강은 양이 300목, 500목 이러밖에 안 돼요.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당연히 휴가로 다음날 출근하고 다 할 수 있어요. 병원 올 필요도 없어요. 모발이식 잘하는 뭔가 병원을 찾는 방법이나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고르는 방법 있어요. 학생이세요? 10% 할인. 13일 이내 홀순 날 할인. 원장님께 특별히 말해서 10% 할인. 지나친 할인 하는 데는 웬만한 또라이 병원은 다 걸러집니다. 근데 보통 한국 사람이 뭐가 문제냐. 싼 걸 너무 좋아해. 다 걸려. 특히 누가 20대 젊은 애들. 한 군데 넘어 가보고 인터넷 보고 와 저기 서야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적어도 서너 군데 합리적인 병원이 뭔지는 알 수 있거든요. 상담해 보시고 천천히 결정하세요. 그러면 괜찮습니다. 너무 수술적인 치료나 병원에서 비싼 뭐 주사효법 레이저나 두피 관리. 너무 돈이 많이 들어요. 도움은 되겠지만 너무 이쪽을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요. 비수술적인 비병원적인 치료를 먼저 해보라 하거든요. 일단 헤어스타일을 한번 바꿔 본다든가 하늘이라도 있을 때 파마하지. 파마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헤어쿠션 같은 거 흑재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도 써보시고요. 뭐 문신? 그런 것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 그래서 그런적인 치료에 대해서 너무 터부시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와 감사합니다.